이 마을엔 250여 명의 코기족 식구들이 모여 살고 있다. 마그달레나주에는 코기족 마을이 많아서 마을끼리 서로 도와가며 함께 활동을 한다고 한다. 드디어 이곳 원주민을 만난다는 사실에 살짝 조금 긴장도 됐는데 하지만 외제인은 투장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마을에 신성한 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외부의 나쁜 기운을 정화한다는 의미다. 마중 나온 엘리시오 씨에게서 코기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나는 아토카노치라의 교통을 전자하여 첫 번째는 아르하라가를 지내고 있는 자리에 대해 inspiring. 이 나무가를 포함하고 있는 자리에는 가장 큰 사귄대가 이들 사귀대가 될 수 있다. 이 나무가를 포함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를 포함하고 있는 자리에게만 공부하는자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의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표현을 해서 이 나무가의 시로 대결에 설정안하다는 교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